제카, 걸터 앉았어? 걸터 앉아있어? 응? 오! 오! 할아버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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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힐리였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게 틀림없어 넌 못 떠나지 않는 게 누가 나 좀 꼬집아 줬으면 해 꿈이라면 나를 깨워줬으면 해 아님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 일일 없어 이게 진짜 일일 없어 이게 진짜 일일 없어 남자를 지켜봅 아 내 안 문 문 문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